무사 아닐 자, 문자 없을 문자 사자, 일사자죠 여러분 전술했습니다만은 이 사자는 원래 일사죠, 일사 일사가 대표 훈입니다 근데 섬길사도 됩니다, 섬길사 큰 걸 섬기는 주의를 뭐라 그래? 사대주의 할 때 섬길사 검사, 판사 할 때는 벼슬 이름이죠 검사, 판사 할 때 사자가 섬비사자도 아니고 스승사자 아니에요 변호사 할 때는 섬비사자죠 교사 할 때는 의사하고 교사 할 때는 스승사죠 아명어사 할 때는 아명어사 할 때는 아니, 이 사자, 이게 역사 사자 쓰는데 이거 역시 벼슬 이름도 돼 아명어사 할 때 이 사자, 역사 사자 씁니다 그때는 벼슬 이름이고 어떤 누구 여사 누구누구 여사 할 때는 어떻게 그때도 사자 이거 씁니다 사자가 여러 가지로 쓰는 건 다 알아야 돼 변호사 할 때는 무슨 사자라고? 선비사, 검사, 판사 할 때는 이 벼슬사, 이 일사 그죠? 그 다음에 회사에서 감사할 때 감사 이 사자입니다 살펴본다 할 때 감사 그것은 살펴보는 일은 이 감사고 그 직의를 나타낼 때 감사 감사직 할 때 그 다음에 아명어사, 여사 할 때 이 사자 써요 교사, 의사 할 때는 스승사자를 씁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성길사자도 있고 그만 여러 가지 사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여기서는 일입니다 일이 없다, 큰일이 없다 그리고 안일하다 안일 안일이 뭐예요? 편안을 안 짜고 일자가 먼저 잘 알아야 돼 이것은 토끼 귀입니다 토끼 귀예요 토끼 몸통, 토끼 발, 꼬리 그렇게 생각하자고 토끼 모양, 토끼 토자 토끼가 시험시험 달아납니다 해봐 달아날 일 달아나서 이제 편안해 편안할 일 어디 숨어? 숨을 일 달아나는 속도가 뛰어납니다 뛰어날 일 네 가지 다 해봐 토끼가 시험시험 뭐 한다고? 달아날 일 그 다음에 자리 잡았어 편안할 일 숨었어 숨을 일 도망가는 속도가 빨라 뛰어날 일 자 그러면 달아날 일로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일탈 일탈 달아날 일자죠 그 다음에 숨을 일은 뭐예요? 숨어있는 말이 뭐예요? 숨어있는 이야기 일화 그때는 숨을 일자입니다 하나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편안할 일은 뭐야? 안일 무사 안일하다 일단 편안한 일자죠 자 그러면 뛰어날 일이 뭐가 있어요? 뛰어날 일자로서 쓰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요 일자 쓰고 요 일자 쓰고 아 여기 써졌네 일자 쓰고 이렇게 쓰면 뭐예요? 일미 일미죠 이 일미와 이 일미가 뭔 차이가 있어요? 요건 일미는 일등이 일등 맛이 일등이야 일등 한 가지 맛이 아니고 일등이라고 천하일미 아주 일미야 할 때는 일등이랑 최고라는 뜻이에요 요 일미는 뭐야? 영어로 엑셀런트 엑셀런트 뛰어난 맛 일등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1, 2, 3등 안에 드는 뛰어난 맛이라는 거예요 일미 영어로 보면 일미는 UNIQ 유니크 유니크 퍼스트 개념도 있지만 유니크 독특의 딱 하나야 요것은 요것은 여러 중에 좀 뛰어난 엑셀런트 그런 개념이죠 그때는 뛰어난 일자 일화할 때는 스물일자 일탈할 때는 어디 어떤 선에서 기준선에서 벗어난 일탈할 때는 벗을 탈자를 쓰죠 벗을 탈자 그때는 뭐요? 일탈할 때는 달아날 일자고 편안한 일화 안일할 때는 편안한 일자 잘 알아놔야 되겠죠 무사한 일은 뭐 알죠 큰일 없어 무사 일이 없다 큰일이 없다 안일하다 상관없어 한가로 없다 그 말은 좋은 말로 쓰겠어 안 쓰겠어 그냥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한 일만 있기를 바라고 그냥 계속 이렇게 가라 그냥 더하지도 덜하지도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런 심리상태를 무사한 일이라 그러죠 공무원이 이런 마음 가지면 돼 안 돼 무사한 일주의에 빠져나서 하지면 안 되지 그럴 때 쓰겠죠 공무원이 이러면 나올 만하지 이러면 안 된다 의미로